오늘은 소야볶음을 만들 건데 이 소떡소떡 사용해서 만들려고요. 그리고 이거 소떡소떡 하나로는 배가 안 찰 것 같아가지고 요거 두 개로 소야볶음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이거는 두 개 다 전자렌지에 데워 오겠습니다. 소금에 데워 오고 싶어요. 소금에 데워 오고 싶어요. 소금에 데워 오고 싶어요. essential 고춧가루 스틸 스틸 스팸 스틸 다진마늘 다진마늘 다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마요네즈 잘라보는 느낌 다진마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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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툰 놀리겠네 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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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거나 3개를 드시면 돼요 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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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서 떡 3개는 남기려고요 어툰 굿 으 으 으 으 으 다 으 뭐 을 burnout 쌀 고춧가루 고춧가루 없어 케이피크 깍두기랑 각장아찌 고춧가루 코 pegii 곡 소 Fuck 本当だ 그러므로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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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게 고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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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파슬리 바삭, 고추, 생선, 파슬리 간장 숙성 invit기 웅 마늘 파슬리 고춧가루 드디어 마요법 입니다 아, 전화지 아이스크림이죠? 네. 아, 네.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네. 네, 안전이 있다. 아, 네. 아, 네. 조금 3시 52분이고 밥풀이랑 병원 갔다가 커피 포장해서 집에 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가지고 왔고. 오늘 주사를 맞아가지고 3일 동안, 2, 3일 동안 산책을 하면 안 돼서 저도 2, 3일 동안 집에만 있을 예정이에요. 알배추랑 애호박이랑 이 베이컨 넣어서 전을 부쳐 먹을 거예요. 배추랑 애호박이랑 참퍼 고소거에 야채몬을 끓여 졌어요ㅎㅎ 이제 사과avan 한 concentration, 번거를 먹이weed vanilla meanот psychición. 씬 세нос Você 1 빠르 goodies. 씬 재미있는 bek miss수 봐야지만 큰 바빛이 Deaf 씬 인기기 agle Word begu 음 낙지 슬뽕 바라이제라 달콤한 면 짜파게티 languel 대장 술 두부 다음날 셀면 시원하게 소금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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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매콤 찐떡도 같이 먹을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못 먹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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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 요만큼 남겼어요. 꿀맛 종이예요. 오늘은 대패목살 100g이랑 식단면 사용해서 된장국수 만들 거예요. 그냥 넣고 허무주면 돼요. 소금, 고기, 고기를 넣어서 잘 섞을게요. 설탕을 넣어서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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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은 베이컨이랑 치즈 해가지고 베이컨 치즈말이 만들어서 간단하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고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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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н에 Judge 모임 고닭밥 wellness 고닭 김치찌개? 언니 표가 아니라 언니가 산 김치찌개 잘나 짜잔 잘 먹겠습니다 아 바쁘라 너 할 거 아니야 안녕 gun은 차가운 물 이거는 뜨거운 물이 소금 젤리 물 양념 고춧가루 고추 양념 양념 소금 물 소금 put in 소금 잘 소금 자막 한 cataliration 전부 부산 잘라 달구 2 2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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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양념장 잘 먹겠습니다 소금 양념장 서두에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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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